영재를 사랑하는 자 영재를 사랑하는 자 영양도 bên이로 고슴수 CU소 와사비 불구소는 가지 snor 서비스 드리셔야죠 서비스 드릴게요 дети 먼저 드세요 네 뭐 적할 때 주장 하시면 되요 Oxxo 이거 먹으니까 좋 Espa 진짜 좋아 지는 duda 오 오오 와사비 굵어서도 식혀야 되지 않나? 서비스 드리셔야죠 서비스 드릴게요 아 예 일단 먼저 드세요 네 부족하신데 추가하시면 돼요 아니 이거 먹으니까 진짜 좋아지네요 오오오 엄마 찌르 해볼게 나는 나는 부족해 이게 아니 못 드셔 옛날에 집사람이 있고 아 너무 시들었는데 이게 양다리에요 양다리 네 앞다리 앞다리 고춧가루 여기 앞에 고춧가루 네 이것만 먼저 한번 찍어서 주시면 돼요 음 음 너무 멋있다 음 근데 냄새 하나도 안 나 아니 진짜 맛있네 네 아 아 우리 이렇게 섞어서 또 먹는 거예요 아 원래 이렇게 섞어먹는 거에요 뭐 그것도 진짜 고춧가루 이렇게 맛있어요 간이 되니까요, 그냥 드셔봅시다. 간이 되어있어요? 네. 지금 유튜브 나가는 거거든요? 유튜브 올리면 너무 많이 와서 안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데? 여기 와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해요. 단골해, 단골해. 일부러 얼굴들은 안나와요. 괜히 얼굴 부담 갖지 마세요. 지난번에 먹고서 갔나? 언니돼지면 들렸는데, 여기가 이걸 먹자니까. 하하하하 커피나 키키 가시면 바로 드시면 될까요? 네, 둘, 둘, 셋. 제발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그냥. 형이 작은 형님이 너처럼 시켜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얘기한 거 그렇구나. 빨리 먹어. 찍을 데가 어딨어, 지금. 빨빨리 먹어야지. 영상 찍느라고 이건 나는 못 먹어. 뭘 못 먹어, 빨빨리 먹어야지. 먹었기에 버섯, 모기 버섯. 모기 버섯. 모기 버섯? 모기 버섯? 모기 버섯. 네, 감사합니다. 아, 저 또 있어요. 다가오세요, 다가오세요. 다가오세요, 다가오세요. 자, 이렇게 먹는 거예요? 다가오세요, 다가오세요.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만지세요. 아니, 아까 하신 말씀, 말씀해 보세요. 얘기 안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래.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기. 자, 이렇게 Guide. 여러분, 전화와 주 안에서 사랑을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중에 생년월일 게임. 아멘